고춧가루 오늘도 제가 콘서트에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부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열악으로 찾아뵙게 되었으니까요 끝까지 즐겁게 즐겨주세요 첫 곡은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곡인데요 블랙핑크 선배님들의 붐바야 I don't want a boy I need a man 클릭 플랭 바라빙 바라보고 뭐를 봐 저런 내가 날 바라보고 나서 한 노력 안내도 모든 연자들의 컴퓨터 팡팡팡 네가 만두 만들어서 깨가 나야 좋아 이 노래 내가 좋아 난 정말 안했어 오늘 밤 너와 춤추고 싶어 긴기inha 아름다운 딜 Saya 예아 dijo 신나게 오프닝곡 한번 시작해봤구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곡들 많이많이 가득 담았으니까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곡 바로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어 더워 이제 곡은 제가 최근에 많이 좋아하게 된 곡이에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세니리스트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아하하하하하 가을 소년이 평상북밤 우리 룰가 새싹이 맘 다 하나 두 두 셋 저는 나는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처음은 난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나야 93점 나쁘지 않아 93점 나쁘지 않아 어우 더워 땀 쏟고 많이 땀 닦기 셔벨 다음 곡은 조금 신났던 오프닝과 다르게 이제 분위기를 조금만 다운 시켜서 서정적인 노래들을 준비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좀 감정적으로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노래 들으시면서 촉촉히 감성에 젖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바로 가볼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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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et's go Let's go Let's go Let's go Let's go Let's go Go Let's go 가슴이 터질 듯 날 가득 채운 손째만 얼마나 너를 원하고 있는 하하하하 그날 날 사랑할 텐데 웃어도 못 나면 알게 될까 가슴이 터질 듯 날 가득 채운 손짓과 너란 걸 안아와도 그럼 너를 안 놓칠 수 없을 것 같다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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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망해버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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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났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관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온라이치에서 찾아오신 분들께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 보여드리는 거 끝나게 잘 부릴네 아싸 한 수 아닌가 모르겠으라 구지 비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이 가서 다음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까 해요 좀 더 신내는 노래로 한번 가볼까요? 1, 2, 3 2, 3 2, 3 5, 6 4 5 이 노래 힘들지만 괜히 잠잠 Let's go 점수는? 91 91 Let's go 좀 신나셨나요? 이제 제대로 하도록 불을 지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신나게 들으실 수 있는 그 곡 그 곡을 한번 해볼게요 그 곡입니다 유 유 유 유 Let's go Party 아침 사이져나 아직 아침은 해 밤사이 드니 해가 괜찮은데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또 또 또 왜 아듬바둠도래 Come on 세상 속에 Yeah 이 곡을 빼먹을 수 없겠죠? 이 곡 들려드리면서 1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곡은 좀 색다르게 해외팬분들을 위해서 영어곡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제 제가 안무를 직접 짜보기로 했었던 캘리프즈의 Dangerously 드려드리겠습니다 캘리프즈는 거의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노래가 잘 하는데 이영? 시오가 다시한번 불러봐요 75점? 75점? 자 그러면 분위기를 조금 차분하게 만들어 봐서 최신곡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새 제가 정말 많이 듣는 노래인데요 노래가 너무 감미롭기도 하고 노래가 너무 좋아서 계속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 곡 한번 들려드릴게요 처음 봄을 기억해서 넌 당장이었지만 단점이라곤 없는 게 단점이라던 것 새똥마냥 좋았어 좀 이상해 왜 둘 사이에 너만 너만 보이는 걸까 다 가다놓고 능게 날아 그런 피곤한 생각만 안 돼 빠바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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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 넥스 감사합니다 태현 선배님 자 벌써 이제 두 곡밖에 맞지 않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을 너무 보고 싶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팬이라는 게 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끝듯이 팬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곡입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이 닿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Are you ready for the VEST?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가치를 논하자면 난 billion dollar baby 뭘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어 알아봐 아무나 자꾸 물어봐 누가 제일 잘나가?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누가 네가 너보다 더 잘나가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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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난 난 난 오 마이 갓 찢었다 89점 이런 퍼펙트한 무대 89점 기계가 고장난게 분명해 자 이제 마지막 곡인데요 이제 이렇게 시간이 참 빠르네요 여러분들 생각만 하면 자꾸 이렇게 눈물이 하지만 참겠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마지막 곡 불러보겠습니다 이 곡 역시 여러분들이 향한 마음을 가득가득 담았으니까요 들어주시고 올 한 해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곡 다음 곡은 존경합니다. 가라 선배님. 97점. 감사합니다. 우리 다는 이 맘만한 이 시간이라면 제 콘서트 뮤직비디오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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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서 잘 들어가시고요. 안녕히 계세요.